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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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용산총독부 앞에서 연설을 했더니 목이 벌써 맛이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 저는 무기한 연설에 도입을 했었죠 하지만 연설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박승봉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또 부승찬 대변인과 박영기 노무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송으로 하러 온 안진걸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안진걸 안진걸 산삼순벽을 먼저 불러야 되겠어요 오늘은 광고로 먼저 아까 나왔잖아요 산삼순벽 여러분 그 유명한 천국잡는 부승찬 대변인님하고 천국노무사회 회장을 연임을 최초 연임이 되어있었나요? 선거로 연임은 최초? 자 이렇게 따세요 지금 앞에는 우리 십여름 들어오고 계시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부승찬 대변인님 지금 구속되게 생겼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당장 긴급연행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제가 힘이 들어서 산삼순벽부터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영기TV도 지금 같이 틀고 있고요 박영기TV입니다 여러분 근데 헷갈리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아까 뭐였죠? 박영기 박영기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지 않게 제가 알려드려야죠 박영기TV도 지금 공동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까 헷갈리는 것은 박영기 아 박영기 채널TV는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보니까 여행방송이신 같기도 하고 아 막 싸이 흠뻑 쇼도 올려놓고 보니까 재밌는 분이시네요 좋네요 박영기 채널TV 말고요 박영기 노무사님TV는 박영기 그냥TV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신답니다 유튜브 열심히 해야 돼요 부순창 박사님의 유튜브 안 하세요? 카메라에 너무 많이 비춰가지고 아 유튜브가 필요 없다 아니 어차피 모든 유튜브와 방송은 내 동무대다 아 좀 불러주세요 스픽스에서도 서울의 소리 봤는데 아직 매불쇼는 안 나왔나요? 매불쇼 아직 안 보네요 매불쇼가 안 부를 수가 없는데 재밌는 캐릭터신데 부순창 대표님 아우 또 박예슬 그 서울의 소리 박예슬 앵커가 아우 진짜 캐릭터 독특하다고 네 어저께 서울의 소리 나간 거 그 쇼츠 보니까 막 몇십만 원 보셨던데요 몇십만 원 안 돼요? 저 세 개 합쳐서 몇십만 원이지? 아니 하나만 해도 몇만 원 봤는데 저 고속도로 그랬드 때문에 그 선산 조상묘 아니라는 거 입증하고 이렇게 내로면에서 찍은 거 지금 200 몇만 원이 봤어요? 벌써 걔 300만 원 가고 있어요 아우 그 화기야 뭐 저도 봤으니까 아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아유 제가 매우 건방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노무사님 그 다음에 박영기 노무사님 부순창 박사님을 보니 갑자기 건방져지고 싶었어요 저도 한동훈처럼 살고 싶어요 아주 천하제일의 싸가지 천하제일의 시건방 그럼 재밌을까요? 쓰읍 근데 영상 보니까 손을 부두둑 떨렸네요 아유 간단한데 한동훈 검사는 즐기러 오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즐기는 줄 알았는데 손을 부두둑뚫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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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지금 SNS 화제가 되어있어요 굉장히 쫄보다 쫄보는데 센쩍한거다 그러지 않고서는 손이 이렇게 떨리고 없잖아요 변대표가 항상 얘기하는거 아니네 쫄보라 하잖아요 변대표가 그러자면 나를 고소해 임마 나를 구속해 임마 너희 나한테 꼼짝 못해 가서 집회를 하고 집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방송으로 지금 몇천만이 봤을거거든요 변대표님 방송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는 동안 제가 약간 수다를 떨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부승찬 대변인과 국방부 전 대변인이죠 지금 현 대변인 아닙니다 아주 그냥 윤석열, 이종섭의 앞잡이에 대해서 쩔쩔매는 그 사람 아닙니다 기자들한테 까이는 그거 완전히 국민영상 되게 생겼는데요 엄청 보던데요 아 장난아니에요 기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갖고 단단히 맞아요 거기 오랜만에 기자들 목소리로 나오는 분들이 네 에스방송사 김일성 출생년도까지 얘기하는 에스방송사 아 그 국방전문기자 김모 기자 아닌가요 그거 얘기해도 되잖아 김태현 기자 유명 기자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빨치산 얘기를 했던 신대원 기자 그 다음에 그분은 신대원 기자님 어디죠 소속사가 아 갑자기 생각을 코리아 헤럴드 코리아 헤럴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찾을게요 네 신대원 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JTBC 김민관 기자 아 김민관 기자님 네 그 아주 세 분이 좋았군요 네 그 세 분이서 아주 그냥 헤럴드 경제 네 그렇죠 네 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상대할 만한데 아 다 분야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 전화규 대변인이 어설프게 답변하고 어설프게 A4G 3장 만들어 갔다가 아 진짜 국방부 기자 언브리핑이 말이 안 돼요. 무슨 빨치사니까 안 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미친놈들 아닙니까. 빨치사는 한국전쟁 전후에 생긴 개념인데 요순항쟁 이후에 생긴 개념인데 1948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빨치사는 북한 때문에 그렇게 처지지만 유럽이나 이럴 때는 다 빨치산. 비정규 군대 비정규 군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벵구리온 총리. 일대 총리거든요. 일대 총리인데 벵구리온 같은 경우도 빨치산 출신이잖아요. 독립투쟁하면 다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 정규직 여러분 빨치산이 파르티잔에서 왔고요. 파르티잔은 파티에서 왔어요. 파티 여러분 형님들 아는 정당할 때 파티 맞아요. 맞아요. 또는 무슨 뭐 이렇게 모여서 하는 축하 파티 다 그 똑같은 영화인데 모임 그렇죠. 뭐 이런 축제 뭐 이렇게 어쨌든 모임이 오는데 파리 파티잔 러시아에서 왔다는 소리가 있어요. 영어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남겨진 사람들 잔당 나쁜 의미로 잔당이 진짜 잔당인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잔당이 돼서 삼별초처럼 저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르티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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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지산 그렇죠. 파시스트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예전에 우리나라 여기 빨씨라고 해서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데 빨지산하고 빨갱이는 아무 관련이 없죠. 빨갱이는 비더레즈라고 하는 영화도 있듯이 레즈죠. 레즈. 레디칼레즈. 야 근데 이제 두 분 인사도 안하고 지금 벌써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공 잡다가 본인이 가목가게 생긴 부승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반갑고요 안징걸 소장님께서 저를 자주 안 불러주셔서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데 너무 자주 안 불러줘요. 오늘 출연여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출연인데요. 너무 기분이 좋고요. 물론 지금 천공 잡으려다가 제가 잡혀 들어가게 생기긴 했지만 뭐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윤석열과 싸우는데 좀 일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을 때려잡는데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압수수색 몇 번 당했어요? 이번에 한 번밖에 안 나요. 집 당했죠. 집 그래도 집을 압수수색 당하면 기분 진짜 드럽거든요. 아니 뭐 친구들이 있는데도 그냥 밀고 들어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안 봐줘요. 옛날에는 지금은 신발 벗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맨대 사무실 두 번 차량 한 번 그다음에 우리 집 한 번 당했는데 그냥 신발 신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욕날라 나 방금 그래다 갔어. 이런 그거 있잖아요. 신발놈 새끼들 말하려고 그랬어요. 신발 신고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발 신고 들어왔으면 안 들어 보냈죠. 거기서 한 번 전쟁을 한 번 이러면 그래도 문 열고 그냥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그래도 나름 특수부대 출신인데 아 아니 지금은 안 되고 옛날에 지금은 안 되고 공군사관학교하고 공수부대 예예 특수부대 공수부대를 특수부대를 하나요? 특수부대하고 공수부대를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특수부대는 다른 쪽이에요. 실미도 후신부대 거기 이제 공격 공중대는 공중에서 침투하는 부대를 일반적으로 공수부대를 그러는 거고 그게 특전사 특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부대는 여러 개 있죠. 육군 직할로 북파공자군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각군마다 실미도 각군마다 있어요. 여기까지 UDT UDT 아 거기는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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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특공대 UDT UDT 맞아요. 거기가 특수부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수색대 나왔습니다. 군대 해병 수색대? 아니 아니 육군 백여단 특수부대 수색대 그다음에 또 이번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해병대 정말 군대 중에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죠. DP 온 투 꼭 보시고요. 저처럼 18결로 갔다 온 사람들은 잠시 좀 우리 보승찬 특수부대원을 제가 구했잖아요. 지지난주 일요일이었나? 쓰러 죽을 것 같아요. 아 축구할 때? 딱 교대 축구구원 청구원이 한 대 축구구원 못 잡아가지고 거의 뭐 숨을 몰아쉬면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박연기 노무사님이 교체해서 들어갔죠? 교체 제가 해줬죠. 아니 근데 군대 있을 때는 물론 뭐 30대 20, 30대 얘기는 하지만은 군대 있을 때는요 그냥 모세의 기적이었어요. 저 저 제가 공만 잡으면 모세의 기적이에요. 기적이 그냥 확 이게 골문까지 그냥 길이 확 열립니다. 우리 안징글TV 엉뚱아님께서 특수부대와 공수부대는 다르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태권미님께서 슈퍼채 싸주는데 슈퍼채지 11,110 1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분이 최고라는 거죠. 단식여도 일반 이재명 대표도 최고 부승찬도 최고 박연기도 최고 안징글TV도 최고 박연기TV도 최고 인사티TV도 최고 지금 같이 하나 저는 최고 안징글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용산총독부 앞에서 한 20분 발언했거든요 근데 이 목에 힘을 주고 발언하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이제 제가 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았네 왜 이렇게 아 모르겠어요 힘들었어요 안 돼 윤석열 때문에 열받아서 힘들었어요 촉별집회 발언하셨었죠? 진보증도 부수연대에서도 발언 두 번 했죠? 부수잔대위원님은 광주집회하고 그거 반했죠 발언 한 번 했었죠? 그 다음에 서울촉별집회 연락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기로 했어요? 아직 날짜를 안 정해졌어요 아 이번 토요일날은 김종대 의원님 네 맞아요 맞아요 부박사님이 부박하게 밀린 것 같던데요? 네 괜찮아요 두 분의 캐릭터 비슷하다는 아 비슷하죠 부박사님이 더 공부 잘한 거 아닌가요? 공부는 제가 잘했죠 공문사관학교 나왔잖아요 아 김종대 우리 의원님보다는 제가 조금 조금 잘했죠 근데 김종대 의원 보좌관 했어요 공부도 잘했는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회장님 너무 열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이렇게 간간이 웃음과 유머를 썩더라도 24시간 365일 분통터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화병 걸려 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웃어야 됩니다 자 부박사님은 여기까지 인사했고 자 여러분 전국노무사회장을 선거로 유일하게 연임하신 박영기 노무사님을 다시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진걸TV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 저 사실은 안진걸TV 한 몇 번 나왔는데요 안 나온지가 몇 달 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우리 부승찬 우리 대변인과 제가 앞으로 북박이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거죠 이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한 명씩 나오면 출연료 10만원만 드립니다 둘이 나오면 20만원 드려야 되는데 그럼 두 분 나오면 5만원씩으로 하시던지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받을 10만원 부승찬 대변 줄게요 이에... 아니 두 분이면 10만원 된다니까 1%로 나오시라니까요 1 플러스 1은 윤석열이 100이라고 했는데 1 플러스 1은 2인데 100이라고 국민들이 괴담한다는 거잖아요 그 자가 완전히 웃긴 자인데 우리는 1 플러스 1은 100이라고 한 적도 없고 1 플러스 1은 2죠 다 알죠 후쿠시마 오연수는 위험하다 후쿠시마 오연수는 1 플러스 1은 100 잘 얘기한 거지 잘 얘기한 거죠 과학자력을 일으켜서 이게 핵이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약간 과학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1 플러스 1은 핵폐수에만 적용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1 플러스 1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민 소비자 민생의 세계에서 1 플러스 1은 1입니다 사실은 1 플러스 1이 정확히 보면 1.5쯤 돼요 1 플러스 1이니까 만두 2개 8천원짜리 2개 8천원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원래는 그것이 한 5천원 할인 판매하는 건데 그것을 8천원에 팔면서 1 플러스 1로 파니까 1만 6천원은 8천원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많은 원짜리를 8천원에 사는 꼴이 되는 거죠 뭔 샘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쇼핑 안 해봤어? 1 플러스 1이나 2 플러스 1을 사면 특히 1 플러스 1은 8천원에 2개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전에 보면 그게 상시 세일처럼 돼서 한 4천 5백원 5천원짜리인데 1 플러스 1로 8천원에 주는 것처럼 약간 뻥튀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도 아니지만 1 플러스 1은 1도 아닌 애매한 1 플러스 1은 1.5백원 그 시장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1 플러스 1은 2라고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100이라고 한다고 맞아요 이번 핵보여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죠 어떻게 이거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사능이 무서우니까 1팜 1팜 하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엄청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 오펜하이머? 오늘 영화 보셨어요? 아니 영화는 아직 안 봤는데 보고 싶어요 진짜 저도 저는 몰래 봤습니다 밤에 모두를 항상 영화가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논란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본인 작품이 논란다 디스토프 논란 논란이 되는 영화더라고요 아까 1 플러스 1이 무한대 양자역화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요 나와요? 나와요 근데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던데 메모리쇼에 보니까 그 영화는 공부를 하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메모리쇼 하여튼간 미국이 거기에 또 메모리쇼 나쁜놈 나와요? 메모리쇼 창시장? 그런 거 나오죠 왜냐면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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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맨하탄 프로젝트 만든 장군이 그 상무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그 청문회에 이제 오펜하이머를 이렇게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나쁜놈으로 만드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거기서 메모리쇼가 나쁜놈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빨갱이로 보니까 그렇죠 메모리쇼가 지금 나쁜놈으로 나오는 거죠 오펜하이머가 원래 거기에 보면 메모리쇼가 윤석열이라는 게 떠오르겠네요? 예.. 아.. 저는 그렇게 떠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사실은 이렇게 노동운동 그 다음에 그 좌액운동을 해요 실제 아.. 그.. 공산당의 활동을 그 부인도 그렇고 뭐 옛날 예인도 그렇고 다 동생도 그렇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죠 부인이 에밀리 브론테로 나오잖아요 멋있는 사람 근데 나중에 오펜하이머가 진짜로 이거 핵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라고 엄청난 반전 반액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핵의 이제 뭐냐면 이제 수소폭탄 단계에서는 이거는 너무 가공할 무기다 수소폭탄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서 그에 대해서도 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음.. 처음에 핵 만든 건 원자폭탄은 그렇게 막 만들어 놓고 왜 수소폭탄은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음.. 결국은 사실은 뭐 과학자들이 만든 거지만 뭐 사용한 건 뭐 트루먼이잖아요 과학자가 욕할 건 아니죠 그때 일본 제국지를 폐망시키기 위해서 두 발의 원자폭탄을 터뜨렸는데 그때가 트루먼이었나요? 트루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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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때고요 아마 1945년 8월 3일하고 8월 8일인가 그렇죠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 8월 3일 8월 8일은 아니에요 8월 10일이 있을걸요 나카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우라늄탄하고 플루토늄탄 한 발씩 더럽고 날짜 틀릴까 우리 텅디피디님이 찾아올 거야 자 잠깐 여러분 안정현TV에 지금 오 요한정님께서 대단한 사람 승찬아 아는 분이세요? 정요환님 혹시 제주도 친구? 정요환? 네 이름이 정요환은 진짜 많은데 아니면 아니 그러면 그냥 우리 애청자분들이 원래 친하면 반말로 이렇게 말그룹 정요환이 약간 그 천주교식 이름 같네요 네 정노환은 아니에요 정노환이고요 저는 박요환입니다 배지원님께서 봐봐 역시 징거리는 재미없어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종신TV님 항상 촛불집회라든지 모드님 앞장서는 종신TV라는 유튜버님이 계세요 고맙습니다 저 봤어요 성남에서 종신TV도 여러분 우리는 성남에서 뵀습니다 아 그렇죠 성남에 오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초코라떼TV님도 들어오신 모양인데요 초코라떼TV님 초코라떼TV님도 있습니다 아 종이의TV라고 종신TV가 아니라 여러분 종이의TV라고 991배 같은 자인가봐요 이재명 대표 단시간 한대 와가지고 또 그렇게 지금 싸가지없는 표른방송을 하나 봐요 그래서 종이의TV 가서 신고해달라고 김영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박영기TV에서는 파랑새님이 박영기 노무사님이 수정구 일꾼이 되어주세요 아 수정구에 나오세요? 얘가 지금 무슨 일꾼으로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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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구 노무사협 회장님? 세상을 좀 바꿔보게요 뭐로요? 국회의원 와 진짜요? 우리 부승차 한 우리 같이 여유도에 진출해서 한 번 여기는 이제 외교북방 저는 환경노동 이렇게 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보세요 히로시마가 8월 6일이니까 나카색기가 8월 10일일 거예요 응 맞아 맞아 8월 3일 8월 6일이 아니라 8월 6일 8월씩 텅리님 나카색기도 한 번 찾아주세요 예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옛날엔 다 알았는데 이제 숫자는 너무 작고 영어 단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제목 몇 번을 찾아갖고 내가 알았거든 근데 넷플릿이 또 올라와있더라고 근데 또 참 옛날에 내가 검색을 열 번 했던 기억이 나는 영화 제목이 있는 거예요 막 스플릿 같은 것도 지금 스플릿을 보였더라고 또 찾아가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그래요 참 아 그렇게 되더라구요 네 머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종회TV 지금 화면 띄었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극우 1배 성향이 됐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변희 대표한테 가서 교육 좀 받고 오셨으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들 젊은 친구 예 인사이트TV에 우리 인사이트님 정남님 이잜수님 등 오셨는데 정남님께서 노무사님은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고정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정 박영기 고정 아 역시 우리 손남님께서 10일이 아니라 8월 9일이었다 그니까 처음에 이제 8월 6일은 그 리틀보이 리틀보이 네 동양인회담 비하의 의미도 담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사실은 미국이 또 온전폭탄 터트리지 않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핵폭탄 실험하고 그 다음에 소련의 남하를 막아서 천재여공을 가로채고 그 다음에 소련의 남하를 막아서 그 다음에 소련의 남하를 하면 일본이 분단되는 거잖아요 결국 일본열대에 상류하면 한반도를 분할하기 위해서 일본열대를 지키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자신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터뜨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역사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진짜 그래서 여러분 독일이 전쟁에 전범을 책임 중 독일이 분단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데 한 달에 한반도 분단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책임이 진짜 큽니다 소련도 한국전쟁에 책임이 있겠지만 분명히 소련연합군으로 참전해가지고 이렇게 한반도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이렇게 사할링이 쪽에 이렇게 진도하고 상륙할 때쯤일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어? 저것들이 대륙을 먹고 일본까지 이제 분단 반분하면 큰 난다 그렇죠 그리고 온자폭통도 실험해볼 겸 미리 터뜨렸다는 거예요 부박씨가 그런 서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사 전문가이시잖아요 천봉 전문가가 아니라 원래는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전문가잖아요 하하하하 사실은 이제 이제 원폭이 인류를 향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투하됐을 때 투하되기 전에 이미 전세는요 일본의 일본이 폐망으로 당연하죠 그래서 약간 구조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련의 일종의 남진 뭐 이런 걸 통해서 봉쇄 정책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그 전개에서는 상당했거든요 뭐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상당히 그썰은 일리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굳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히로시마나 나카사키의 원폭이 투하되지 않았더라도 일본은 폐망을 했고 한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폐망하고 나서 일본은 상당히 뭐랄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혜택받는 국가가 돼서 위협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잘 잘 먹고 잘 자랐죠 한국전쟁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온전폭교를 맞은 바람에 그때부터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까지 아니 그럼요 진짜 그럼요 그러면 히로시마 가보면 얼마나 얼음을 엮어온는지 아세요 가보면 평화권에 온전폭톱 맞은 날로부터 설명을 해요 다큐가 지들이 저지른 전 세계를 저지른 그 침략전쟁의 폐에는 단하나도 설명이 안 나와요 우리 만주에서 아 그래서 지금 우리 박영경 노무사님 분노에서 홍범도 장군의 소설 봉호동의 그들 범도 이게 1, 2권이죠 1, 2권이죠 박영석 우리 민족문학 민족문학 작가 유명한 이거 근데 한 번 책을 첫 장을 넘기면 이거 손해 못돼요 저거 밤새서 봐가지고 이거 방법이 없더라고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게요 이게 1권 2권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그 유대한 홍범도 장군님께서 네 지금 이게 공산주의 공산당으로 몰려서 왜 우리 유해를 왜 송환해왔어요 아 그러게요 욕보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욕보이려면 차라리 그럼요 거기에 계시게 수지 차라리 모시지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온전폭내야 했을까 그 이야깐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온전폭탄이 터뜨려졌을 때 우리 대한독립군들은 국내 진공작전 준비했었죠 이제 어쨌든 38선 이북으로 들어올렸던 분들은 너무나 땅을 치고 통탄했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진격해서 최대한 한반도로 진출했을 때 이제 우리 조선의 3.1 기미선언문처럼 아 조선의 자주국이요 자주민이요 독립국을 선언하는데 유리하잖아요 신타통지도 막을 수 있고 민국주치하겠다 근데 진격하기 전에 온전폭탄 따지고 파르셔라 한국선언을 해버린 바람에 여러분 일본 놈들은 그것도 한국선언을 아직도 안 합니다 천황이 종전선언했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놈들인데 이런 놈들이 정직하고 아름답고 파트너고 에라 윤석열 너희놈은 내가 반드시 민족과 역사와 최하계신 독립죄로 내가 너는 처단할 거야 저거 보세요 이 도끼 도끼 저는 윤석열 한동은 처단할 수 있다니 태어났어요 도끼가 아니고 도끼가 안 같아요 저는 결기 독립 투사들은요 도끼가 있어선 안 돼요 결기가 있어요 예예예 이렇게 결기는 없었는데 대단하죠 저는 진짜 너무 분노했고요 아무튼 그랬답니다 너무 우리 현대사 너무 슬픈데 농사님 인사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인사하십시오 인사하다가 30분 가서 예예 벌써 인사하다가 30분 예 제가 여기 우리 안유걸 소장님 안유걸TV 나온 거는 지난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나와가지고 인사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다시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새로워요 근데 너무 좋고 아늑합니다 그리고 내재배 온 것 같고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면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정도의 시대로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몇 달 윤석열 집권한다면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이거 유신시대인가 뭐 박정희 때 같은 생각이 들더니 그렇죠 지금은 그냥 일제시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거꾸로 가도 저도 그 말을 미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명박 박근혜토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볼게 이명박 박근혜다 더 해요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 때가 나왔어요 비교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노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전두환 노태도 이 짓거리는 안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정희 때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는 이승만 때로만 이승만보다 더 해요 이승만은 그래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선언대요 그럼요 그럼요 그니까 지금은 일제시대가 돌아가서 용산총독부인데 옛날 용산총독보다 더 해요 용산총독들은 그래도 약간 문화통치라 해서 대화라도 하려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놈은 용산총독 중에 최악질이야 기시대보다 더 해 기시대한테 빡빡 기시고 바이든을 날리면 한 다음에 근데 오히려 바이든 앞잡이 기시대 앞잡이가 돼가지고 용산총독보다 더하게 아예 대화를 안 해 누구라도 안 해 그 뒤에서 짓거려 국민의힘 앞 국민의힘 논도 남편 가면 짓거리잖아요 지 멋대로 짓거려 저는 을사우족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도 못했거든요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제 요즘은 아 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의 사고면 뭐 그런 생각도 확실하게 아니 이게 보면 보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랑 비교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합훈련을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진짜 동해 명칭문제가 있잖아요 명칭문제 같은 경우는 수록이구나 이제 국제 수록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국제지명 표준위원회 뭐 유엔회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 양국의 주권 연합훈련 하에 있는 지명인 경우에는 양국이 합의하여 단일 명칭을 쓰는 것을 권고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변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권고 사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실수들이 있었어요 뭐 훈련할 때 아 그때 당시만 내도록 이제 한미일이 훈련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없었죠 네 한미가 훈련할 때 동해에서 훈련할 때 혹시나 실수로 일본에 라고 표시하면 강력히 항의하고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이건 바꿔야 된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공식 표기를 시오브 재팬을 쓰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독도는 일본 땅이란 것에 대해서도 항의를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있어요 그 동해 독도 일본 정부 측에서 분명 일본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윤석열 인기 내에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일본 정부 측에서 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한국 정보가 이거 강력히 어 대사초취하고 이런 정도는 가야 되는 사안들을 야 일본한테 뭐 먹은 거 가 아니고는 이거 아니 아니 솔직히 뭐 먹은 윤석열 일본인 설도 나와요 오주가며 근데 일본인 설은 좀 신빙성 AI에 누가 물어봤나봐요 그랬더니 윤석열 할아버지가 어 일본인하고 결혼했다 귀화했다 그리고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이런 AI 답변 지금 돌아와 SNS 근데 다만 저희는 여러분 그러나 AI 제가 고속도로 같은 거 터뜨릴 때도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터뜨렸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팩트 또는 팩트에 준한 정황이 아니면 말을 안 하니까 윤석열 할아버지가 귀화했는지 일본인 아내를 얻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도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그게 음모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음모론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이상할 때 너무 뭔가가 미심쩍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될 때죠 너무 말이 안 될 때 이게 육체적인 뭐 그런 사대주의나 친일보다 이 정신적인 사대 정신적인 친일이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지금 거의 일본의 이익을 위한 뭐 그거 말고는 우리나라의 이익이나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돈을 들여서 일본 핵폐수 뭐 안전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라고 그러면 1조를 쓴다네 예산에 민생예산 노동예산 청년생 다 깎는 자가 노동예산은 얼마나 깎인 거예요 뭐 그 아직 제가 아니요 한 5% 안 다 깎였어요 그 실업급여라든지 구직급여 그 다음에 뭐 국민 취업제도 다 깎았어요 근데 그 저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바로 잡아무 해야죠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100% 깎아버렸잖아요 이런 차라리 때려주고 아 그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또 또 이재명 대표의 그게 있으니까 이재명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 좋아요 아니 10만원 내면 11만원 11만 5천원으로 채우는데 아니 좋은데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이런 민생예산들이 실업급여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더 늘려놔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뭐 내년도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면 또 이 직장 잃어버리고 뒷골에 나앉을 우리 노동자들 우리 국민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국방예산은 늘었어요 국방예산 미국 무기 사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 도와주려고 그러니깐 맞아요 아니 늘었다고 SOC 예산도 늘렸어요 여당 중심으로 총선 예산 그 다음에 근데 과학기술 예산 연구 예산 R&D 예산 R&D 예산은 상당히 나라 말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과학기술 R&D 예산은요 줄어든 적이 없어요 한번도요 아 그랬죠 이건 증거증도 보수할 것 없이 무조건 늘렸어요 정말 자 여기까지 이제 두 분을 소개하는데 40분이 걸렸네요 여기까지 자 노무사님 잠시 박연기 여러분 박연기TV 지금 박연기TV 박연기 채널TV가 아니에요 박연기TV로 우리 인사이트TV나 안정현TV 들어오신 분들 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현재 901명이니까 제가 그래도 한 천명은 좀 채워드려봤으면 좋겠고요 아직 부승산TV는 없어요 부승산TV는 없고요 임세은TV 박예슬TV는 있죠 그 다음에 우희종TV 인사이트TV 있습니다 오늘은 박연기TV를 천명으로 만들어드리자 목표고요 감사합니다 네 박연기TV 자 포박사님 홍범도 장군님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내일 또 임세은시당팀에 또 나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내일 뭐 청공이야기도 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지금 국민들이 일단 청공때문에 기소됐어요? 기소됐죠 그 이야기 아니 기소가 아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송되면 그러니까 곧 있으면 잡혀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좀 가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감옥검의 영웅이고 보람이에요 훈장이에요 제가 아까 용치금 얘기했잖아요 네 민중이 훈장 정의봉 정의봉 갖고 왔잖아요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반민족세를 때려잡으려고 정의봉 여러분 제가 정의봉 다시 제 깊숙이 책상 속에 놓은 거 다시 찾았어요 네 이거 앞으로 들고 다니려고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겠고 호신봉으로 갖고 다니려고 금세를 결합했고 그럼요 이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확 때려요 이제 홍범도 천공 천공 네 천공 얘기는 뭐 워낙 많이 해서 아니 근데 지금 상황 최신 상황 최신 상황 아직까지 뭐 송치됐다는 연락은 못 받았고 네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총 여섯 명이 천공 의혹 제기한 기자 네 분 그 다음에 김종대 의원 저 와 이렇게 해서 여섯 명이 이제 어 기소 의견으로 그러니까 천공 하나권으로 이렇게 여섯 분을 다 기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일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경찰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경찰한테도 명확히 얘기를 했거든요 어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 하길래 천공이 다녀가지 않은 게 아니고 당신네들의 수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 어 천공이 다녀가지 않은 게 아니라 천공이 확인되지 않았다가 결론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예 cctv니 뭐니 확인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당신네들이 얘기했잖냐 너무 화질이 흐릿해서 보이질 않은 부분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 화질 중간중간에 잘린 부분도 많았고 어 그 cctv 중간중간에 잘린 부분도 많았고 네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당신네들이 직접 밝혔잖냐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그 cctv에 그 찍힌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냐 그랬더니 못했대 그러면 백재권씨는 왜 조사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백재권씨는 그 풍수 저는 무슨 뭐 풍수지리학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왜 그냥 도사에요 도사 아니 이 사람은 왜 근데 조사를 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유일하게 cctv에서 선명도가 가장 좋게 잘 잡혔대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 얼굴이랑 이런걸 봤더니 도인같이 보였던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만 확인하고 그나마 서울경찰청에서 그나마 다행인거는 이 사람이라도 찾아준거. 그 수많은 사람 아마 검찰 조사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신원이 다 밝혀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그 기소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 오히려 기소가 잘됐다. 근데 아무튼 기소 의견으로 유죄치지로 송치된거잖아요. 부진찬 대변인님 김종대 의원님. 그 다음에 기자 4명은 우리가 또 정의룡 기자들이니까.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한겨레. 그분들도 다 보도했잖아요. 아니요. 뭐냐면 뉴스토마토 기자 4명. 한국일보 1명. 그 다음에 김어준. 근데 이제 김어준은 질문만 했고. 한국일보는 책에 있는 내용만 보도했기 때문에. 빠지고 뉴스토마토 4명은. 아니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를 탈압하네. 요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언론이거든요. 아니 그럼요. 네. 뉴스토마토 여러분 많이 오는 집시. 아침에 그 노영희 변호사의 뉴스인사이다도 하는 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다 출연하셨죠. 네. 출연했었죠. 예예. 그 다음에 청공이 안 왔다는 잠정 결론은 뭡니까? 모르겠어요. 청공 스스로도 지가 갔는지 안 갔는지 말아줄 수 없다는 놈인데. 아니 그니까 왜. 왜 지가 안 왔다고 그래. 본인이 안 갔다고 말을 안 하는데 심지어. 아니 근데 수사기관에서 왜 그 결론을. 청공은 조사는 했대요? 아니요. 그냥 저 질문지 하나 보내서. 예.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만 받은 거예요. 아니 무슨 장관급 이상 무슨 공유공부를. 아니 그동안 조사를 거부했다고 알려지. 조사를 못했다가 거부했다고 그랬잖아. 아 그렇죠. 서면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서면조사. 예. 서면조사. 김건희급이죠.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도 서면조사만 받았잖아요. 뭐 그런 식이지 뭐. 경력조작 저희가 고발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안 하대. 몇 년을 끄더니 서면조사 한 거예요. 아니 뭐 대통령급이에요? 아니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헌법상 소추만 안 되는 거지. 수사는 받게 돼 있어요. 아 맞아요. 박근혜 현역 대통령도 수사 많았잖아요. 아 맞아요. 소추만 안 되는 거지. 아니 고모 무시한 분이네. 그러니까. 아 그건 모르는 거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 왜. 아 진짜. 응? 고 박사님은 그러면 지금도 청공이라고 확신하는 거 아니면 청공과 백제공 같은 사람이 여러 명. 뭐 건진과에 보면 여러 명이 왔다고 확신하는 거 아니면 청공 또는 청공이나 비슷한 사람이 왔다고 확신하는 거. 제가 확인하진 못했지만 이번에 네 차례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거는 역술인이 상당히 많이 왔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과 관련된 사람들도 왔다. 그러니까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 부인. 뭐 이렇게 소가죽 껍데기를 벗겨서 구슬하고 뭐 이런 얘기도 풍문으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한 거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이은원이 짧은 기간에 다녀갔다는 걸로 봤을 땐. 아 진짜 뭐 청공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청공 확실히 있었다. 그거는. 아니 제가 확인하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눈은 안 봤지만. 그런데. 아니 그건 육군총장한테. 그렇죠. 아니 육군총장한테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부관이 육군참모총장 얘기할 때 청공 너무 독특해서 다른 사람 헷갈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저희가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똑같은 얘기를 육군참모총장이 저한테 얘기하니까 똑같이 물었잖아요. 아니 미쳤냐고 청경우 수염도 있고 머리도 길고 도포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오면 다 확 식별이 되겠는데 그거 말이 되냐고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야 우리 부관이 그것도 모르겠냐. 그래서 우리 공관장이 그럼 나한테 허위보고 했단 말이냐고. 그래서 백재권 얼굴이 딱 뜨길래. 아 이 청공하고 너무 다른데. 막 이랬던 거죠. 헷갈릴 리가 없다. 여러분 부승찬 박사님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비록 본인은 감옥을 가겠다고 각오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일로 박정훈 수사단장님과 부승찬 박사님이 가면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은 결국은 특검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건이요? 결국은 뭐 이게 밝혀지겠어요? 검찰이 덮고 뭐 경찰이 덮고 뭐 이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특검으로 다시 수사해야죠. 청공은 뭐 이분들도 법률가기 때문에 청공은 뭐 명예훼손 해봐야 저는 뭐 무죄를 확신하는데 당연하죠.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걸 엮잖아요. 그렇죠. 항상 군사기밀보호법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군사기밀보호법도 기소됐죠. 그것도 기소기로 송치됐어요? 네. 기소. 아니 재판부로 넘어가서 이제 곧 공판이 열 9월. 그건 먼저 기소가 됐죠. 네. 그다음에 얘네들이 좀. 잘 아는 거 별건으로 괴롭히는 거잖아요. 네. 군사기밀 이거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해서 자기네가 봤을 때도 두페이지 재판 아무리 읽어봐도 비밀이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야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돼 그러고 나중에 저를 기소하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가지고 군검찰이 구승찬을 또 이제 고발했죠. 아. 이미 기소가 됐는데 또 고발했죠. 네. 아니 왜냐면 군사기밀 누설 혐의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무상기밀이라도 걸려라 해서 그쪽으로 또 넘긴 거예요. 아. 거의 이재명 당대표님 급인데요. 뭐 처음에는 대장동 했다가 안 되니까 뭐 대북 송금 뭐. 아니 그리고 보세요. 무슨 변호사비 대납으로 갔다가. 대납으로 갔다가. 아니 그리고 보세요. 네. 그 또 하나 있잖아요. 가처분해서 우리가 1심에서 저희가 출판사가 이겼거든요. 1심에서 이겼는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에서 뒤집혔어요. 뒤집혔는데 결정문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주장한 자료가 컨트롤C 컨트롤V에서 그 결정문에 써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지지했더니 아 또 거기 또 우연의 일치인지 거기 판사가 주임 판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용균. 아 요번에 대법원장.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 공 이름이 딱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 아. 부박사님 책. 가처분. 진짜 일부 인용한 판사가.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야. 야. 이게. 그것도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농고가 되겠네요. 아 이게. 그 사람은 대법원장 그냥 판사를 해서도 안 되겠던데요. 아 그리고 20대 성폭행 시도했던. 네. 그거 판결한 거 보세요. 네. 아니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이참에 또 다 드러나버려야 돼요. 아 근데 그 저 한쪽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평론가들이. 그 이용균은 미끼를 던진 거다. 이쪽 날아갈 거 알고 넘버투가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이슈를 그걸로 덮을 수도 있죠. 아 그렇지. 또 이용균은 엄청난 잘못이 드러나갖고 막 전국민이 천인공 노래. 관심 그리 쏠려. 그 사이에 고속도로를 강상면으로 뚫어. 예산을 지금 책장에 있다니까요. 130억을. 말도 안 돼. 백제한다고 해놓고 책장에서.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강상면으로 뚫으려고 그래요. 설계를 하려고 그래요. 진짜 나쁜. 우리 김춘자님께서 저도 책 구입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책 제목이 정확히 뭐죠? 권력과 안보. 그리고 천공? 아니 권력과 안보.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죠. 마지막에 출판사에서 그 부재를 집어넣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유 그거 정확히 맞히셨고요. 단신이 더 고조되는. 아니 저는. 출판사도 버릇 돈 벌어야 되겠네요. 아니 저는 권력과 안보 책을 쓰면서. 저는 천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8부 첫 장이 뭐냐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예요. 8부 첫 장이. 여기에 김건희는 엄청 깠거든요. 그 논문 표절을 한 걸 가지고. 제가 완전히 일기는 진짜 신랄해요. 뭐 이런 xx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제가 봤을 땐 그거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아주 광분하게 만든 거 아닌가. 천공보다는. 천공은 뭐 한문단인데.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아마 8부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무튼 김건희나 천공만 건드리면. 환장하고 달려들이고. 그러니까. 다 뭐 구속시키려고 그러고. 임세은 우리 공동소장도. 서울의 소리 김건희 혹 방송했다가 지금 고소당했어요. 아유 들었어요. 근데. 고소인이 경찰이 누군지 안 알려주는데. 저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임세은 소장을. 방송 관련자들을 고소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방송을 했어요. 천공을 말로 해서. 하면. 전부 다 다 해요. 그냥 바로. 소송. 고발. 오늘 제가 말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그게 두려우세요. 아니 박연기 노무사님은 뭐. 두려움이 없는거지. 아니 그럼요. 좀 세게 좀 얘기해봐요. 가진게 없어가지고. 네. 전공도 종교학이잖아. 종교학. 종교로 공부하신 분이 뭐가 두려워. 신앙으로. 신앙으로. 신앙으로 버텨야지. 정의봉도 여기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용치익으면 잘.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먼저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천공하고 김건희 욕을 하세요. 하세요 좀. 제가 원래 욕을 못해봤어요. 아니 저도 욕 안했어요. 한 번도 뭐 욕한 적이 없어. 아이고. 근데 어쨌든. 요즘. 요즘 뭐. 이 세상을 보니까. 다시 이렇게. 대학교 때. 저희 때는 이제 뭐.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때였으니까. 아. 그때 막. 신심이 새록새록새록. 다시 막. 투쟁. 투쟁. 너무 막무가내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전선에 쓴다. 아. 네. 이제 뭐 대통령. 그. 대통령실의 어떤 만행에 대해서. 이제 들고 나오잖아요. 네. 그. 대학생들도 들고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이제. 더 이상은 지켜봐서는 안 될 것 같고.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대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는 20대 30대 세대분들이 조금 더 나서면 좋을 텐데 또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그런 분들 또 여러 고민이 있는 거니까. 저희가 해야죠. 왜 안 나왔냐고 뭐라 하지 마세요. 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으로 그분들이 경제적 실전적 고통이 굉장히 극심하고. 그래서 또 민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실망으로 지난 대선 때 20대 남성들이 윤석열을 많이 찍은 것 같은데. 그분들을 뭐라 할 일은 아니죠. 아니 뭐라. 백날 있고. 인간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원인이. 그걸 먼저 저희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에게 항의 이것도 그렇고 보면 이제 대학생들도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런 만행 그다음에 굴종 외교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못 보겠다라는 거니까. 저도 못 보겠어요. 그나마 박근혜 이명박 때는 TV라도 켰었는데 이젠 TV 켤 자신이 없어요. 오늘 제가 낮에 성남에서 국수봉사를 했거든요. 국수봉사. 국수 이제 잔치북수로 해가지고. 봉사. 아 국수봉사. 지체장애인들을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손을 꽉 잡더니 저는 아직도 TV를 못 본대요. 유튜브 방송만 보고. 그 할머니인데. 그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 다 이렇구나. 아니 그 지체장애인이신데도. 할머니가 여기 윤석열 이렇게 TV 보는 거를 부부가 못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 이제 임계치에 달았구나. 그리고 이런 걸 심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촛불로써도 투쟁하고 하지만. 결국 내년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게 심판을 해야 결국은 특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을. 다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총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 싸워야죠. 계속 싸우면서. 당장 정의관 갖고 나가서 혼내주시면 안 돼요. 제가. 하루하루 힘든데요. 총선 때까지. 네. 변희 대표님이나 김용균 목세만 하면. 총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자들이 배신자라던데요. 아니요. 기다리지 말고. 싸우는데. 그 사이에 사람 다 죽고. 그 사이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정치공작에서. 이재명, 송영길 막 다 잡아놓고 그럴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싸우는데. 거리에서 싸우는 것에 더해서. 네. 총선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서. 우리 야당이. 한. 200석. 해서 탄핵도 시키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법치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의 투쟁과. 법을 또. 이렇게. 만드는 국회를. 정말 우리 국민의. 민중의 다수국회로 만들어서. 제대로 복수해야죠.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승찬 박사님은. 감옥은. 못 갑니다. 아. 국민들이 지켜주죠. 지켜주죠. 아니. 지금 우리. 그. 해병대 수사단 단장님. 영장 청구됐잖아요. 네. 만약 감옥 가면. 그. 국민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상적인 보수. 우리. 국민들도. 군인들도. 이제. 드러나. 일어날 거예요. 해병대. 그. 기수모임이. 지난 토요일날. 네. 기작연했어요. 그러니까요.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박정우 사단님. 군영장. 전부 다들 걱정하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구 박사님. 이게. 이건 진짜 기각돼야 될 텐데요. 군사법원이 심의하는 거죠. 저희 군 검찰이. 네. 저도 기각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혐의를 보면. 항명에. 그다음에. 이. 상관 명예훼손죄가 추가됐거든요. 상관 명예훼손죄가 뭔지 아시죠. 장관이. 장관이 자기한테 일사단장도 혐의가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서 보내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술서에. 그런데 자기는 장관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변인도 마찬가지죠. 아. 일사단장을 처벌하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아. 이 수사 엄정하게 됐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또. 밝혔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허위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런 상관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녹취도 할 수 없고. 기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건 것 같아요. 이 혐의는. 상관 명예훼손죄는. 이건 확인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우겨도 된다. 이런 관점에서. 완전히 양아치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은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원래부터 자격이 없었어요. 걔는 장관을 시켜서는 안 될래였었죠. 네. 제 책에도 썼지만. 이종섭은. 그냥 김용연의 꼬봉인 거예요. 그냥. 명예훼손으로 걸겠는데요. 아니 가지 뭐. 아니. 틀린 말은 다. 그래. 걸어라 걸어. 다 걸어. 안증할 TV까지 걸어라. 그런데 이게. 정황상 보면. 박정훈 대형. 말이 다 많죠. 거짓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군인의. 명예. 사실 군인은 명예에 살고 명예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군인이란.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면. 최고 군인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절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모두가 망가지잖아요. 제가 결제까지 다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도 아니여. 그 다음날. 지첩시 이첩하게 됐어서. 그것도 오존도 아니야. 오후에 이첩했어요. 지체 좀 했어. 지체쪄. 10시 반이었는데. 그리고. 이첩하지마는 명령은. 직접적으로 못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식 라인에서는. 해병대 사령관한테 들어야 되잖아요. 해군참모총장한테 나. 못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냈어. 법에 의하면 지첩시. 국가인권위도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지첩시 돼야 된다고. 그렇죠. 아니 그게 대통령령에 나와있어요. 그리고. 그 군사법원법상에는. 정황을 인지한 경우. 민간사법기관으로 이첩해야 된다고요. 이게 행동지침은 대통령령의 즉시.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박정훈 대령 만약에. 근데 저는 영장.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위기로. 군사법원까지. 군이잖아요. 군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기각시킨다. 그러면 아마. 기각한. 판사가. 박정훈 대령 꼴 날 겁니다. 또. 또 조사하겠죠. 또 북한을 이롭게 하는 빨개는 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나올 건데. 네. 이게 하나의 이제. 정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망가지는. 그.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 분. 박정훈 대령. 저는. 근데 저는. 좀 믿고 싶어요. 판사들을. 좀 믿고 싶어. 왜냐하면. 그. 의정부지검인가요. 그 검사. 예. 아니. 여주지청에서. 여주지청. 여주지청. 다 봐준 거 말하는. 그. 18억 가까운 개발부담을 봐준 거 말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주셨거든요. 추가 기소를. 그래서 제가 칭찬하고 있어요. 그 검사를.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 조만간 좌천 대서 어디 가십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칭찬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제가 진술서를 읽어보고. 이게. 뭐. 허위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판사 자체가 이제 군복을 입고 있지만. 양심적인 판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좀 기대를 걸어야 된다. 군사법원의 판사들은. 네. 군대 소속이고. 군인이죠. 계급이 부여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중령 대령급. 아니요. 소령. 소령급. 법원장이. 법원장이. 법원장은 이제. 원스타죠. 원스타고. 그다음에. 군사법원장. 소령 중령. 대령. 아.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소령 중령이. 소령 중령이. 이거 기각을 어떻게. 아니. 그래서. 군사법원법이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성폭력 사건. 이해람 중사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사망사건. 저. 윤일병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에서. 군대 오기 전에 사건 사고. 사고를 치고 들어온. 승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어. 민감. 사법기관에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군인들이. 아. 그거를 가지고. 은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평가가.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민간사. 니네 건들지 마. 민간사법기관에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또 주잖아요. 그러면 이. 보세요.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이드라인이지. 아니요. 법무관리관이. 어. 혐의 내용 빼라. 혐의자 빼라. 제명 빼라. 가이드라인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 맞아요. 아예 두 명만 이첩을 했잖아요. 대대장 두 명. 그럼 검경은 두 명 외에는 수사를 못하잖아요. 나머지는 군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그 두 명을 수사했는데 대대장급이 반발하니까. 윗선이 시키는 데 있다고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경찰이 수사는 할 수 있나요. 아. 요청은 하겠죠. 수사를 하겠다. 요청해야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수사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범에 불과하다. 주범을 수사하겠다. 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찰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경북경찰청에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네. 아니 경찰들도. 아이 좀. 이게 좀. 그때 원래 경찰도 문서 넘기면 안 돼요. 그것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거기. 우리. 자기가 수사해야 될 게 왔는데. 그걸 넘겨버린다.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없이. 제3자가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군검찰에서 받으러 왔잖아. 당사자도 아니고. 해병대 수사단에서도 아니고. 상관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문서를. 그걸. 이것도. 제가 봤을 땐 고발해야 되는데 이거. 네. 누가 할 거예요. 우리. 저기가 다. 박용기. 제가 군은 잘 몰라서. 고발해야 돼. 군인군센터가 해야죠. 군인군센터. 아니 봐요. 이거를. 말만 해. 아.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뭐 하면. 우리 진보진영에서는 정말 착한 것 같아. 고발이 안 이루어져. 이거 불법입니다. 막 따지긴 열심히 따져. 근데 안 나서. 저희가 고발. 진짜 우리 고발. 공지구 비리도 고발했고. 아니 아니. 장보조작도 이번에 또 추가조작. 우리 안진걸 소장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명확한 불법행위잖아요. 그러니까요. 불법행위니까. 군검찰단장 다시 고발하고. 그 다음에. 경북경찰청장 고발하고. 이런 게 다 이뤄져야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다 그 끝으로 가면 또 이게. 특검이 되면 다 수작이 됐으니까요. 검사. 그 다음에 뭐. 뭐 이런 쪽으로 가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공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사공학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해봐야. 뭐 지들 마음대로 자기 편은 무죄. 어. 이렇게 부승찬 아니면. 뭐 이렇게. 적은. 막 별건까지 다 샅샅이 훑어가지고. 결국은 감옥 보내고. 네. 이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뭐. 검찰을 사유화하고. 검사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거리투쟁과. 사실은. 정치투쟁도 같이 변경하면서. 바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돌입했으니까. 네. 고정스러운 선택인데. 정말 그래도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최소한.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하고. 박정은. 박정은 수사단장 탄압 게이트는요. 각각이 탄압의 이 가담자들이 전부 구속원벌사거든요. 맞아요. 그럼 국조든 특검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이 두 개는요. 후쿠시마 미소방류는 이게 이제 일본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막 국정조 특검이 쉽지 않은데. 이런 국민적 항쟁으로 일단은 항의를 해야 될 거고. 이 세 가지 지금 국민이 제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어찌됐든 일특검 사국조를 언급했기 때문에요. 내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네. 우리 홍범도 장군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어떻게 해야죠. 1시간 10분이 됐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부승장 대변인 이야기는. 내일 임세은 식당 티비 5, 50분에 또 나오세요. 왜냐하면 임세은 식당 티비는 또 별도의. 또. 유튜브. 엄청난 파워의 논문이라서. 방경인 노무사님이. 봄도 소설도 읽고 하니까. 홍범도 장군님이야. 좀 마무리를. 마무리 겸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소설을 참 잘 썼죠. 저는. 제가 책을 이렇게 많이 읽지는 않는데. 정말 첫 장 넘기고 나서. 그냥. 밤새 읽게 되는 책이에요. 네. 정말 한번 꼭. 네. 첫 장만 꼭 넘기십시오.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홍범도 장군님만 나오진 않아요. 우리 그 당시에. 정말 민초들. 이름 없는. 봉호동의 그들이니까 엄청나게 나오겠죠. 아니 그냥. 그. 구한말. 때부터. 그냥. 정말.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무명의. 사람들까지. 자세히. 그.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네. 정말. 정말. 아. 우리나라 동립운동이. 소수의. 이렇게. 그. 아홉살 때. 그. 저기 뭐죠. 그. 우유. 그러니까. 젖을 이렇게. 동량해서. 네. 어. 이렇게. 키워요. 그 아버님도 한. 아홉살인가. 아홉살 때. 돌아가시면서 혼자.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노동자로. 뭐. 제재공장 노동자. 뭐. 이렇게. 노동자로. 사시다가.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여튼간. 독립운동에. 의병하고. 하면서. 정말. 그냥. 정말. 민초로. 글도 모르셨다가. 나중에. 그. 금강산에. 에. 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글도 배우고 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뭐. 공산주의자다. 뭐.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 말도 안 된다고. 네 소설을 보면. 정말. 따뜻한 민중이에요. 그냥. 형범. 이분이 나라를 어떻게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전국 20년대는 소련이. 돌셉혁혁 이후에. 그렇죠. 그. 공산당이. 집권당이니까. 네. 거기랑 뭐. 협력하려면 공산당 가입도 할 수 있고. 또. 피압박 민중. 또는 차별받은 민중이니까. 당시 전세계를 휩쓴 사회주의는 공산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파시스트. 전체주의와의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 소련연합군이잖아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렇게 동맹국가였어요. 네. 그때 일본과 주축국인 독일. 이탈리아. 추축국이죠. 추축국. 이 세 나라의. 아괴물이들. 파시스트. 제왕에서 싸운. 그 동맹국가의 일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뭐. 윤석열을 좋아하는 한미래 주축국. 그런 것처럼. 예. 그 독립은. 이분은 그리고. 뭐. 공산당에 이렇게 입당할 때도 보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한 거지. 뭐. 이게 우리. 전세계. 그 부분도 나와요. 여기에도 나와요. 그 소련공산당과 협력했던 부분이. 아. 나오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이 소설이 올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범도. 이걸 예견한 게 아닌가. 이. 우리 방현석 교수님인데. 이게. 그냥 짧게 쓰여진 게 아니라. 10여 년 이상. 실제 다 고증하면서. 이렇게. 만든. 책인데. 이거. 정말 그. 우리 방현석 교수님 대단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이걸 미리 쓰셨나. 베스트셀러가 되겠다. 이분이 지금. 질문을 엄청 만든다는 거예요. 봉호동 전투 영화도 다시. 사람들 본다는 거예요. 다시요. 넷플릭스에 올라져 있더라고요. 저도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넷플릭스를 한 번 더 봐야죠. 네. OTT. 그렇지. 지금 이제 육사에서. 딱 또 우리 홍범도 장군님만 뺀다는 거 아닙니까. 천하에 때려 죽을 놈들입니다. 아니. 사실은 홍범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홍범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알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냥.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게 1943년이에요. 뭐 일제시대에. 해방도. 전향 안 했다잖아요. 해방도. 어디다 전향을 해 이놈들아. 일본 제국지한테 전향하면 되겠냐. 만약 이때 이제. 탈당하고. 박정희는 전향했고. 홍범도 장군은 전향을 안 했다잖아요. 아니. 일본이 탈당하는 순간 일본 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황교육 선생님이 전향 안 했. 일본 제국지한테 전향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제한테 전향 안 한 죄를 묻는 거예요. 일제 후예들인. 용산총독부 윤석열이가. 너 왜 일제한테 전향 안 했어 이거잖아요. 스탈린한테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까지. 그러게요. 연애주의에서부터 거기까지. 아. 그. 그런 분을 무슨 공산주의자니 빨갱이니 해가지고. 거기다 안 모시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 많이 하면. 그러니까 혹시 이 범도. 정말 1권 2권 있습니다. 1권도 재밌어요. 2권은 봉호동 전투에 대한 내용인데. 좀 두껍습니다. 그런데 한 번 펼치면. 절대. 빠져든다. 네. 이거 못 놔요. 그래서 꼭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 책. 그런데 이번 역사전쟁이잖아요. 독립전쟁이고. 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이 범도가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역사전쟁이 이기고. 이 육사의 이 범도. 우리 그 흉상.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범도를 알자. 홍범도 장군을 알자. 이 말씀으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 한 번. 박영진 박수 한 번. 계속 시청자 늘어나고. 쭉 빠져서 보니까. 지금. 어. 이재명.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 단식 중에. 그걸 하시네요. 그거. 그. 그. 우쿠시모 어염수. 방류반대 등. 민주당. 국회 안 결의 대회. 이재명 대표 단식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재명TV랑 다른 TV로 쭉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시간도 또. 7시에는 또. 큰 유튜브도 많이 틀고. 어. 부승찬 대변인 이야기는. 내일 임세인식당TV 5,50분에. 여러분. 좀 더. 더 많이 와주십시오. 오늘보다. 임세인식당TV도 빨리 4만을 돌파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박영기TV. 오늘 1,000명은 돌파해달라는데. 908명이네. 조금 늘어났어요. 여러분. 박영기TV. 박영기 채널TV 말고. 박영기TV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인사이트TV 지금 2만 5,800명. 어. 오늘 2만 6,000명 정도는. 우리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지금 오마이티비가 161만 됐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소울에 소울에 123만. 지금 매불쇼. 제가 낮에 갔다 왔는데. 122만. 근데 이 채널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뉴스공료에 갔더니. 거기에 123만이 가길 거예요. 근데. 이렇게. 10만 안팎에 있는. 작은. 중견. 또는. 중소. 또는. 이제. 막 스타트업. 같은데. 이런 데가 잘 떼야 돼요. 그래서 막. 구석구석 유튜브들이. 뭐. 천명. 이천명. 만명. 5만명. 10만명. 유튜브들이. 곳곳에 깔려서. 실핏줄처럼. 이렇게. 많은 시민들. 맞아요. 203국들도 접하고. 캐릭터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203국이 부순찬 TV 생기면. 아. 부순찬 아저씨 멋있어. 부순찬이 멋있어. 이게 특히 육사. 아니. 공군. 공군들이 막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구마구 우리가. 접촉면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방팔방에서. 독립운동 하듯이. 만주의 독립운동이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대부대가 싸운 게 아니라. 게릴라로. 전술. 이렇게. 1만명. 2만명. 이 유튜브가. 우리. 한국사회를 바꿨습니다. 예예. 여러분. 이제 곧 문 닫아야 되는데요. 박영기 TV. 여러분. 빨리 들어와서. 909명입니다. 또 한. 910명은 되고 끝내야겠어요. 박영기 TV 빨리 들어와서. 910명 넘으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TV. 15만. 이제 가죠. 지금 현재 11만 9천인데. 15만. 우리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시면. 11만 9천인데요. 빨리 이제 12만 가야 되고. 박영기 TV는 일단 오늘은. 1,000명 목표로 하되. 일단 910명. 왜냐면 나중에 이제 계속 보면서. 다시 가승원 해 주시거든요. 자 부 박사님.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마무리. 오늘 처음 출연인데요. 상당히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과.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더욱 열심히. 윤석열 정부에 맞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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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승찬은 감옥 안갑니다. 아. 인사이트 TV. 구름고 님께서. 권력과 안보 부승찬. 읽고 싶은 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시면. 고맙습니다. 구름고 님. 자. 박영기 노무사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앉은 걸. 정말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거의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뭐. 창백하고 말도 못하고. 체력이 딸립니다. 체력도 딸리고. 방인TV 이 순간. 91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은 걸 지키는 게. 또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승찬을 지키는 게. 또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 같고요. 박정훈 대령. 우리. 박정훈. 제가 알기로 스테파노. 그. 천주교 신자. 아. 또 카톨릭. 카톨릭이신데. 양심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스테파노 신자가 순교자 1호거든요. 그. 14도 중에. 그만큼 이제. 강직한 분이라 생각이 들고. 전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말. 청년 결백하고 강직한 군인. 참 군인을 갖다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시킨다. 그 날이 바로. 윤석열 정권 문 닫는. 그 첫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간 우리. 앉은 걸. 후승찬. 그리고 우리 국민 믿고. 싸워나갑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윤석열. 김건희. 올해한. 내년에는 반드시. 물러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싸움. 저도. 함께. 지시지 않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맞습니다. 여러분. 박정은 수사단자님 같은 분은 한번 못 지키면. 야당은 깃발 내려야죠. 고속도로 게이트. 이 명백한. 초대형. 고려기 미리로. 윤석열. 김건희를 못 잡는다. 그러면 야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오면서 방금요. 국민과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그건 야당이 아니죠. 제가 오마이티비. 서울에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어. 국회 열고 있는데. 골프주로 다니고. 뭐. 일요일이면 제가 말 안 하겠어요. 일요일날 친 것도 지금은. 어. 군난국민이니까. 비판 받으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뭐. 친한 친구랑 너무 좋아서. 일요일날 친 것까지야.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친 것까지야. 제가. 봐드리자고요. 누구나 취미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뭐. 옛날부터. 가기만 약속 있다면. 근데 회기 중에. 국회 열려 있는데. 주중에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골프주로 갔다는 제보가 와요. 응. 그런 사람들이 꼭 보면. 토요일날 집회도 안 나와요. 퇴진 집회. 탈핵 집회는. 아직 결의가 안 돼서. 조심스럽다고 쳐요. 제 손 끝이 뭐 오면서. 방류반대 집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규탄. 해법 규탄 집회나. 또 윤석열 권의 여러가지. 정치검찰의. 폐학적 규탄 집회는. 당론이고.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다. 다. 오늘 또 나오는데. 본인들이 안 나와. 문자도 안 보내. 성남지역위원회에서 문자 보냈나 안 보냈나. 이번. 지난주 토요일날 집회. 왔어요 안 왔어요. 당훈이시죠. 저는 당훈이 있는데 못 받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제가 보내도록. 당훈이시죠. 네. 문자 왔어요 안 왔어요. 저는 카톡으로 왔는데. 민주당에서 왔던데 근데. 그럼 중앙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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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 구석구석. 아니 나와라고 한 건 없고. 생업이나 생활에 바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뉴스도 안 보고. SNS도 안 한 분들은요. 당에서 그래도. 대의원들이 전화해 준다거나. 그렇죠. 뭐 이혼장이 전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문자도 보내면. 바쁜 와중에도. 아 맞아 맞아 맞아. 이번 토요일날 큰집 했구나. 그래 내가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 아무 연락도 없어. 우원도 안가. 누가 거기 있어요. 우원도 안가는데. 아니 대의원이라도 한창 해갖고 오면 되죠. 근데 그게. 그걸 안. 그러니까. 지역에서 버스 2대 3대. 대전에서 올라. 무한 그 지역구는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올라왔어.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2대 올라왔대요. 아니 최소한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수도권이 그런 걸 안 하는데. 수도권이. 진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마이티비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오마이티비 지금 들어가니까. 벌써 18만 명이 받더라고요. 응. 골프는 치고. 핵배에서 봤는데. 집회는 안 나왔다. 안 진걸. 이런 민주당원들이. 뿌락제 매국노. 윤석열과 뭐가 달라. 18명. 그렇잖아요. 얼마나 열받았던지. 여러분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실명을 제가 알지만은. 여러 명을. 일부러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 실명을 해갖고. 망신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민주당이. 들. 야짜. 틀판에 서 있는 야당답게. 정말. 정말.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투쟁하라. 국민들과 함께. 다원들과 함께. 이걸. 호소드리고. 촉구하려고 그런가. 누구 망신질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불순찬 박사님은. 내일. 저녁 5시 50분에. 임세균 손님과 함께. 나타나고. 방금의 노동사님은. 호시탐탐. 저희 방송 출연을 노리지만. 당분간 출연이 어렵겠습니다. 열심히. 고정. 고정. 고. 투쟁하고. 스픽스 TV가 추천했으니까. 스픽스 다 따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메블은. 항상. 아. 메블쇼. 신장식 변호사님. 오늘부터 못 나오신다고. 고자리를 제가 노립니다. 노린 분들이 많던데요. 예. 여러분. 아무튼간 오늘. 우리. 5시 55분의 시간에서. 15분이니까. 굉장히 길게 오래 했고요. 박연기 TV. 인사이트 TV. 다시 한번.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로.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안징글 TV. 우리 민생경제 함께 해주시는. 우희종 TV. 인사이트 TV. 박예슬 TV. 임세균 식당 TV. 박연기 TV는. 진짜 저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매 형제들입니다. 박연기 TV 913명.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수면 아까 제가 먹었고요. 마이보험체크. 정말 보험 컨설팅 잘해주고. 그래놓고도. 광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 받은. 가입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징글 TV. 전용 선크림. 글램모어 선크림. 글램모어. 아이크림. 여기까지 광고도 하고. 또. 배니재 대표님. 백봉. 배니재 선생님. 그러기 좋아하는. 백봉. 우리 아버님이 드시고 계시는데. 몸에. 기력이 많이 난다고. 천장어집도 좋던데. 아 천장어집도. 마포 천장어. 매일 아침 먹고 있습니다. 드시고 계시죠. 어우. 완전 달라져요. 제가. 투쟁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가요. 광고. 좋은데. 뭐라고 말은 할 수 없고. 아니 그냥 제가. 투쟁에. 그 정도. 저희는. 캘블이 아닙니다. 투쟁력. 정력이 아니라 투쟁력이죠. 네. 네. 오늘 또 안정일TV. 인사이트TV. 항상. 함께해주고 많고 오늘은 방역팀과 함께해서 더더욱 뜻깊었습니다 내일 5일 50분에 부스잠 박사님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데 은재로 화이팅 산삼 순백 5천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줬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